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샤워! 와우! 와우! 그런데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없어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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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세요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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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내는데. 왜 안 보여? 이제 밑에 통이지. 아니 밑에 통이야. 있다 있다. 여기 있었어. 이 애인 줄 알았는데. 밑에 빠져 있었네. 좀 더 천천히 따라지게끔. 먹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 이 애가 수액을 어느 정도 먹고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거든요. 모든 여건이 맞는 이런 시간대를 찾아서 구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국물이 어떻게 되었는지, 기다림을 계곡으로 아래에 세파이프가 있어요 판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뒤돌아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왔다 난 많이 말라 했어 얼마나 배고 싶어 연령자 좀 맞자 돈 좀 아니 근데 저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을 쓰고 오더니 막상 나오니까 또 애가 힘이 없네 이제 살았다 싶은가 보지 긴장했어 화장하고 울었나 봐 귀에 안아주니까 울어버리지 않았어 야 따뜻한데 좀 있어 죽이세요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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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해달라고 소리를 naughty 왜 이러는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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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였인 줄 알았는데 밑에 빠져 있었네 좀 더 천천히 떨어지게끔 일단은 이 아이가 수액을 어느 정도 먹고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거든요 모든 여건이 맞는 이런 시간대를 찾아서 구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파면 돼 이 아이가 쇠파이프가 있어요 칸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뱃뱃뱃뱃 기다려 아니 나 많이 말라 했어 얼마나 배고 싶어 운영제 좀 맞자 돈 좀 아니 근데 저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을 쓰고 오더니 막상 나오니까 또 애가 힘이 없네 이제 살았다 싶고 가보지 긴장이 싫어 하달라고 먹었나 봐 귀에 안아주니까 우울해서 안 했어 야 따뜻한 데 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afraid 아 아 아 아이 아 아 Aber 아 아